안녕하세요 감재짱TV의 감재짱입니다 청라로즈가든 5월 장미의 계절 청라로즈가든에 만개한 장미를 담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개한 청라 호수공원에 있는 장미 청라로즈가든을 함께 리뷰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재짱TV에 함께 장미 재산으로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우 빨간 장미가 아주 굉장히 큽니다 와우 자 아주 만개했습니다 자 와우 송이가 굉장히 큽니다 자 지금 청라 호수공원 로즈가든 청라 로즈가든에 핀 장미 자 이렇게 붉은 장미들이 아주 만개했네요 만개 자 와우 송이가 아주 엄청나게 큽니다 자 왕 왕꽃이네요 왕꽃 자 이렇게 장미가 아주 만개했습니다 자 청라 로즈가든 자 이렇게 장미 몬티나 이게 몬티나 장미네요 붉은 꽃을 피우는 품종 은은한 향 향이 아주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몬티나 몬티나 장미입니다 아 예 예쁘네요 자 와우 환상입니다 환상 네 자 아주 예쁩니다 네 자 몬티나 장미 네 몬티나 장미입니다 여기는 이렇게 또 노란 장미 자 노란 장미 노란 장미입니다 노란 장미 자 노란 장미인데요 여기는 골드 파사대 네 골드 파사대 대형의 노란 꽃을 피우는 품종 강한 향 네 자 강한 향을 내는 네 골드 파사대 네 자 골드 파사대입니다 네 아 예쁘네요 네 자 이렇게 노란 장미입니다 자 노란 장미 골드 파사대 네 자 강한 향을 내는 네 골드 파사대 네 자 이렇게 노란 꽃이 자 이렇게 만개 만개했습니다 네 자 골드 파사대 네 아 예쁘네요 네 자 자 아 예쁩니다 네 골드 파사대 네 자 골드 파사대 자 여기는 더 붉은 붉은 장미네요 자 붉은 장미 아 예 붉은 장미 자 여기는 데임드 꼬르 네 자 체리색을 닮은 붉은 꽃을 피우는 품종 강한 향 네 데임드 꼬르 데임드 꼬르 네 데임드 꼬르 네 데임드 꼬르 장미입니다 네 자 데임드 꼬르 장미 네 자 이렇게 데임드 꼬르 장미입니다 네 자 이렇게 데임드 꼬르 장미입니다 네 자 이렇게 데임드 꼬르 장미입니다 네 네 자 아 예 자 이렇게 꽃이 아주 아주 굉장히 큽니다 꽃이 아주 굉장히 큽니다 네 자 데임드 꼬르 장미 네 자 아 예 자 데임드 꼬르 자 데임드 꼬르 장미 네 자 여기 이쪽에 아 예 네 네 자 데임드 꼬르 장미 자 붉은 붉은 장미입니다 붉은 장미 네 데임드 꼬르 데임드 꼬르 장미 네 자 이렇게 아주 만개 했네요 자 데임드 꼬르 장미 네 자 아 자 여기 또 이렇게 하얀 장미 네 자 하얀색과 분홍색이 연분홍 연분홍이 같이 있는 장미네요 네 자 아 아 예쁘네요 네 자 아 예쁘네요 네 자 하얀 장미 네 자 자 아 예쁩니다 네 자 아 너무나 예쁩니다 네 아 아 아우 너무나 예쁘게 피웠네요 자 아우 너무나 예쁘게 피웠습니다 자 5월 5월은 장미의 계절이죠 장미의 계절 5월 장미의 계절 청나 청나 호수공원에 있는 청나 로즈가든 청나 로즈가든입니다 청나 로즈가든의 장미입니다 너무나 예쁘네요 너무나 예쁜 장미들입니다 자 이렇게 청나 호수공원 로즈가든 자 이렇게 저녁노을 저녁노을 지는데요 자 저녁노을 함께 장미 장미가 아주 향이 아주 진동하고 있습니다 자 장미가 아주 진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민들이 많이 나오셔가지고 장미도 관람하고 이렇게 조깅도 하고 하시네요 너무나 예쁘죠 너무나 예쁘죠 너무나 예쁘죠 너무나 예쁘죠 너무나 예쁜 장미꽃이 아주 만개했습니다 너무나 예쁜 장미꽃입니다 너무나 예쁜 장미꽃입니다 너무나 예쁜 장미꽃입니다 너무나 예쁜 장미꽃입니다 너무나 예쁜 장미꽃은 옐로우 퍼퓸입니다 너무나 예쁜 장미꽃은 옐로우 퍼퓸 너무나 예쁜 장미꽃은 옐로우 퍼퓸 너무나 예쁜 장미꽃은 옐로우 퍼퓸 자, 이렇게 청라 호수공원에서 감제짱TV의 감제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